안녕하십니까. 한국에서 글로벌 인터골드 사업을 하는 김찬승입니다. 부산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하는 컨벤션이 열렸습니다. 오늘 사전 예행과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모두들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 시작된 사업이 행복한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내일 컨벤션까지 마무리 잘하고 금은 곧 현금이다 돈이다는 취지 아래 열심히 글로벌 인터골드 사업을 하겠습니다. 글로벌 인터골드 화이팅! 화이팅!